네, 인버터뱅크 코리아에서 촬영용 인버터 설치 방법 및 사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오늘 그 촬영 내용은 실적인 상호가 인버터뱅크인 만큼 인버터뱅크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제작의 의뢰업체는 대성판금이라는 업체 사장님께서 손수 디자인 개념의 판금과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번에 기술 서포트를 해드리고 이번에 그 전기지식을 목격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성판금 사장님께서 실적으로 동영상에 직접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예, 대성판금 사장님이시고요. 이부터 인버터뱅크의 장착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인버터뱅크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부는 이렇게 됩니다. 양쪽에는 이런 락이 걸려있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2단으로 돼서 실적으로 로켓 산업용 배터리에 250A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윗단은 저희 인버터뱅크 코리아의 차량용 인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하 표시, 그 다음에 여기는 전압 표시, 그리고 얘는 스위치 온오프, 지금 오프 상태고, 지금 오온 상태고요. 이쪽에는 멀티탭을 달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2, 4, 6, 8, 10, 19짜리 멀티탭을 장착을 해서 이제 퓨즈 형태의 이런 스위치가 달려있는 서지올을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버터는요. 이제 실적으로는 이런 상태를 인버터뱅크 코리아의 인버터뱅크라고 하는 거예요. 실적으로 이제 그 파워 보조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거를 파워뱅크라고 하는데 이제 인식이 그렇게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바뀌었고 이런 상태는 인버터뱅크라고 합니다. 배터리와 인버터는 일체형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락이 걸리고요. 이렇게 이제 잠기게 됩니다. 실적으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핸드그라인드 여기를 한번 돌려 볼게요. 선생님 한번 돌려주시죠. 여기 이쪽에 여기 이쪽에서. 그리고 이렇게 핸드그라인드에 돌려가고 핸드그라인드는 극히 용량이 됐기 때문에 일단 부하 표시량은 20% 이내라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그라인드를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핸드그라인드를 다시 한번 켜 볼게요. 이제 3배의 배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모터는 한번 켜줄 수 있어요. 오. 온. 순간적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모터의 공통입니다. 이렇게 꺼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핸드그라인더기를 사용하는 동영상을 찍고 이 인버터뱅크는 프론티오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그 이 차조의 개인 소품들인데 이거는 히타. 그리고 이쪽은 아까 그 보신 후문이에요. 후문. 열시고 이게 이제 열리는데요. 그 이런 방식으로 인버터가 들어가고 여기 로켓드 산업용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아서 이제 이렇게 잠그고요. 잠가서 열쇠 빼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인버터뱅크는 이런 상태를 인버터뱅크라고 하고요. 이 케이스와 이런 제작은 대성판금의 협찬에 의해서 이번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성판금의 사장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셨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굉장히 풍부하세요. 그래서 인버터뱅크 코리아에서 인버터를 구매하신 분은요. 이 대성판금에 전화하셔가지고 그 한번 기술지식이라던가 의뢰를 한번 통하시면 그 여러분들이 캠핑하시는데 그 많은 도움을 되시고 또 제작하는 데 도움되시고 아이디어 같은 거는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물론 이런 제작은 제작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감안을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인버터뱅크가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동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이 동영상은 그 전기지식 키워드를 치시면 네이버 또는 다음 구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기지식 쇼핑 아울렛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공유를 해놓고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의 메인 하단에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터팽크포리아는 그 여기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성판금협찬으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